안녕하세요. 박도니입니다. 19회 복도니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진압행위. 여기서 이제 직시강제로 물어본 건데요. 적법 여부 한 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상 비례원칙이 문제가 된다. 아주 논리 잘 잡아 내려가고 있네요. 경찰 비례원칙 의수고 의에 맞게 산포서. 아주 구도가 좋습니다. 이 경력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구제수단에서는 여기서 이제 즉시강제를 찾는 게 좀 중요한데 일정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진압행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즉시강제면 권력적 사실행이죠. 권사의 처분성도 논의를 좀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사안은 즉시강제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소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법상 구제수단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강의 시간에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소이익이 없으면 소이익이 없으면 항고소송은 안되죠. 그러면 집행정지도 안됩니다. 적법한 보란소송 계속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되요. 그러면 최후의 권력적 사회수단은 국가배상이 됩니다. 국가배상을 다설에 따라서 공권으로 본다면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되면 행정법상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이익이 있다면 있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 병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합 행정소송법 10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판례처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관련 청구로서 행정법안에 같이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법상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구조를 좀 잘 답안지에 현출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3자 경찰 책임이네요. 경찰 책임의 의의를 써주고 제3자 경찰 책임의 요건 물론 이제 설문의 내용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누군지까지 물어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별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별도 질문은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누구냐 또는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별도 질문이 나올 겁니다. 사안은 사실 이런 질문에서 경찰 책임자까지 쓰기에는 10점 배점이 너무 적어서 대부분 안 썼을 겁니다. 경찰상 위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그런 경찰 책임자가 경찰상 위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라는 질문으로 나온 건데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별도 질문으로 배점이 분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마지막 보상 문제는 꼭 써주세요. 제3자 경찰 책임에서는 보상 특히 경지법 11조죠. 11조의 2 이거 반드시 언급을 꼭 해주세요. 보상에 관한 내용을 꼭 써줘야 됩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법원 행시에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판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판례 자료도 나눠드리고 판례에서 쟁심이 됐던 것들을 한 번씩 봤었죠.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 셀권 행위로서 재량이 다 좋습니다. 다만 도로조명 허가의 한계 한계와 관련된 이 판례를 반드시 언급해 줍니다. 실제 시험에서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특허 재량 그렇지만 재량이 무한장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점용 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된다는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직권 취소된 범위만큼 점용료를 감액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재산정해서 새로운 처분이 나갈 수도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알아줘야 겠습니다. 하자 여부 판례 여기는 이 판례 써줬네요. 눈에 딱 띄게 잘 썼습니다. 특별 사용에 필요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 판례 키워드 정확하게 써줬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점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직권 취소한 부분에 관해서 점용료를 반환해 줄 수도 있지만 당초에 점용료 부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산정해서 새로운 점용료 부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여쓰기도 그렇고 판례를 부각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들여쓰기 해서 눈에 딱 띄게 하는 거 아주 잘했네요. 그다음에 조문 현출도 아주 좋고요. 위법성 정도까지 뭐 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법성 정도가 취소 사유일 때 직권 취소가 되는 거죠. 행정상 조치로서는 직권 취소 의의를 이렇게 써주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종례의 논의 그리고 행정기본법까지 이렇게 썼다는 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뭐 따옴표라든가 꺽쇠라든가 좀 눈에 띄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설문의 내용 포서 풍부하게 아주 잘했어요. 퍼펙트한 답안지네요. 다음 법률 여부원칙 비례원칙 쟁점 키워드를 상당히 잘 잡았어요. 직시 강제인지 좋습니다. 그리고 한고속을 제기할 수 있는지 공결청 국가배상까지 교수님이 요구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적법성 의요건 좋습니다. 목차도 상당히 좋네요. 법적권가 있는지 사은포섭 들어갔고 비례원칙 준수했는지 뭐 목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포섭할 때 번호를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뭐 붙여주는 것도 채점자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보기가 편해요. 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도 계시긴 하니까 경제법 5조 1항 1호 뭐 사무일반 규정도 있죠. 구제수단 법적 성질 즉시 강제인지 그러면 권력적 사실형의 처분성 아주 짧게 해서 키워드를 다 현출하고 있는 답안지입니다. 한고성 제기 가능성 좋습니다. 공결청 키워드를 아주 적절하게 아주 득점에 유리하게 잘 답안지로 구성했네요. 국가배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례는 실무상 민서로 처리하지만 공법성 원인으로서 공권으로 본다면 당사사 소송의 대상이 되면 행정법상 구제수단이 되는 거죠. 논리도 아주 잘 잡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목차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잡았어요. 긴급시 재상자 경찰 책임의 의의 요건 써주고 포섭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마지막 결론도 두 줄로 처리를 했고 손실보상까지 정확히 써줬네요. 경제법 11조 2 1항 1호 1항 1호도 있고 2호도 있죠. 조문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현출해야 됩니다.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답안지네요. 자 도로조명허가의 법적 성질 먼저 쓰고 특허 재량인지 그리고 재량권 1개도 여기서는 그 판례가 중요하죠. 재량권 1개라는 거 점용료 같은 경우는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위법성 취소사위로 사시로인 관련된 판례. 판례가 조금 더 관련된 도로조명허가의 한계 관련된 판례 현출을 조금만 더 부과하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진학위법성 경찰권 발동의 한계 그 중에서 사안은 경찰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아주 목차 논리 잘 잡습니다. 1조 2항 극호조문 비례원칙 잘 풀어가네요. 파란색으로 바뀐 펜으로 교체했어요. 뭐 괜찮습니다. 권력적 사실행. 사안은 지금 즉시 강제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조금 강의 시간에 말했지만 강의 시간에 말했지만 좀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긴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이 들어간 거 아주 좋아요. 협의 소유. 협의 소유까지 검토했네요. 시진압행위가 이미 종료가 됐다면 다툴 권리보호 필요가 없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같은 것을 언급을 해줘야죠. 소액이 없다면 다툴 수 있다 썼네요. 소액이 존재한다. 법률적. 여기는 지금 키워드를 그렇게 잡았네요.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위법한 행위의 계속 반복 가능성. 사실 이런 경우는 계속 반복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례적이에요. 해산명령 없이 곧바로 이렇게 강제해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 물론 결론은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좀 잘 모르겠으면 좀 가정적 판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종료돼서 소액이 없다면 한고성 시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위법한 공권적 작용에 대한 국가배사항이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가정적 판단으로 국배까지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솔에 따라서 공권으로 봐서 공당사의 논의로 끌고 가면 됩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 일반론을 쭉 잘 썼네요. 일반론 부족함이 없이 썼어요. 이제 포섭에서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위 책임자가 사안에서 누군지 상태 책임자가 누군지 그러고 나서 복수가 나오면 경합의 문제로서 누구에게 발동되어야 되는지 사안은 이미 도조한 을등에게는 위해적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택시회사가 공권력 발동의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 소유기 때문에 택시회사에게 그러한 차량을 견해를 가라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자, 법적 성질 쓰고 한 개. 그렇죠. 한 개를 앞으로는 꼭 이렇게 써주세요. 정륜 부가처부야 뭐 급법 한 명.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닐 거고 하자가 존재하느냐. 위법성. 정의에 필요 없는 부분은 위법하고 명백성 없으니까 취소사연으로 가면 될 겁니다. 취소사연하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고, 즉, 점용 목적이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직권 취소고, 판례에 놓은 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자치유가 아니다. 왜요? 하자치유는 처분 발령 당시 적법유권을 결여한 처분이 사후에 그 적법유권이 보완되거나 경미해져서 효력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하자치유죠. 이런 하자치유는 쟁송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사안 같은 경우는 처분 이후에 그 하자가 보완된 것이 아니라 위법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직권 취소를 통해서 그 일부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치유가 아니니까 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는 논거였습니다. 그 논거를 잊지 마세요. 금전 부가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가능성인데 뭐 이거는 언급해 주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판례가 있을 때는 판례를 꼭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율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종전의 점유율 부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롭게 산정해서 발령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선택 방식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답안제로 보니까 상당히 다 잘 썼네요. 협의 수익과 관련해서 협의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릴 때는 좀 가정적 판단을 하더라도 좀 끌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죠. 권사, 권력적 사신행위가 개시되기 전 예방적금지, 현상유지의 가처분 개시 후 종료 전 항고소송 집행정지 그리고 그 이후 소익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 안 되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안 되고 그래서 위법하면 국가배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따른 권리구조의 수단을 논의했었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강제진압 조치가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신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문제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배상이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이 됩니다. 항고소송이 왜 안 되는지 소익이 없다. 물론 이런 경우 계속방부 위험성 등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협의 소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결국 국배까지 좀 끌고 가는데 다만 국가배상이 행정법성 구제수단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실무와 다르게 행정실무와 다르게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 된다고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조의 병합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부당이들 반환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끌고 갈지 이런 부분은 좀 결정해주고 많이는 쓰지 말고 언급을 간단히 해주는게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답안지들이고 아주 고득점이 예상되는 답안지고 지금 북동이를 보는 분들도 이런 고득점 포인트를 잡아서 자신만의 최고 답안지를 만들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5국공채 3순환 복동이 촬영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앞에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